음 그거 빈정 상한다 야 주신장고 제일 큰 한편이 다 세용품, 세 먹이 있는데 제일 큰 한칸이 다 세 먹이? 네 먹이는? 세 먹이는 그냥 냉장고 한... 조금 차지하고 있어요? 그거 뺏겨요? 그거 뺏겨요? 그거 뺏겨요? 새들은 장난감 그렇게 많이 받아요 새 장난감도 있어요? 막 종부터 시작해서 줄, 사다리, 근데 본인은? 저는 별로 안 사줬어요 사달라 그래도 안 해봤어요? 해봤는데 아니 그러면 사달라고 싸구려만 사줘요? 근데 진짜 엄마가 새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그럼 진짜 뭐라 그래요? 뭐라 그러는데? 왜 새야? 그럼 동생이지 그럼 따지지 어 얘 동생이라고? 네 그럼 따지지 엄마가 난 게 아니잖아 그러지 얘는 엄마를 떠나서 우리한테 온 거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너는 오빠가 되는 것이요 이렇게? 오빠지 형인지 모르죠 상의자 오빠죠 아무것도 있고 스쿼트 있고 아무것도 있고 스쿼트 있고 그러면 얼른이 꼴내는 거 있어요 니가 뭘 알아? 15목은 애가 알죠 얼른 꼴내는 거 뭘 하니? 아, 그거 있어요 그거 그 엄마 물어볼 게 있어요? 엄마 새가 좋아 사실 새가 좋아 아들이 내가 좋아 이런 거 나 빈정상에서 한 번 물어봐요 혹시나 새하고 얘기하면 서운할까봐 더? 그런 걸 얘기한다는 거 자체가 빈정상 아닌 아닌가요? 물어본다는 자체가 잠자 잘 열심히 해 어머니가 여기 계시네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어머니 새가 아들보다 더 좋지는 않으시죠? 근데 자꾸 새라고 그러시면 진짜 기분 나쁜데 진짜 기분 나쁜데 진짜 기분 나쁜데 저는 뭐라 그래요? 그냥 애기 애기 애기요? 새라고 부르면 약간 좀 새잖아요 아니 기분이 나빠요 진짜 기분이 나빠요? 가족이니까 네 이 세상에 모든 부모들이 입양하는 애가들 있잖아요 네 직접 안 나왔지만 마음으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어 가슴으로? 저도 우리 애기 마음으로 나왔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예 아니 어머니 쟤는 태잖아요 조류과잖아요 네 아니 저는 사람으로 보여서 자꾸 새새 그러면 저 방송 접고 나갈지도 몰라 방송 접고 나갈지도 몰라 아가 아니 애기 애기 아이고 아가 애기한테 애기가 더 좋으신가요? 우리도 자신 나보면 정찬윤씨도 그러죠 내리사랑이라고 예예 물론 첫째도 둘째도 애파하지만 쟤 막둥이니까 제 사랑이 다 이제 일로 썩고 있죠 아 아 아니 더 좋은건 아닌데 거의 비슷하게 좋다 이거에요? 잠깐 귀 좀 막아주세요 귀 좀 막아주세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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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cumented 하하 하하 하 주 LISA 저기 그래요. 감사합니다. 잠깐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응가해 봐. 응가해 봐. 응가해 봐. 응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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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가 싫어. 서롱아 우리 애기 응가해 봐. 서롱아 우리 애기 응가해 봐. 어머. 서롱아 우리 애기 응가해 봐. 응가. 싫어. 어머. 아 싫어라고. 우리 애기가 지금 좀 예민해서 제가 긴장을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요? 서롱아. 원래 대답도 굉장히 잘 하거든요? 어. 예하고. 오. 오. 대답한다 한다. 아니요. 이게 이런... 대답하잖아. 이거는 지금 새소리예요. 지금 새소리예요. 새소리! 애기 소리! 저건 애기 소리가 아니고! 소리! 아니! 저건 애기 소리가 아니고! 아니! 이 말씀은! 아니! 이 말씀은! 아니! 이 말씀은! 새소리야! 새소리야! 아니 왜 애기에는 새소리가 났을까 그래? 얘가 미는 새소리가 아니라 야생에서 들은 새소리를 보고 따라하는 새소리라고요. 보통의 새소리라고요. 우리 애기 엄마가 깎아줄까? 자! 깎아줄까? 깎아 먹을 건데 엄마랑. 돌아봐! 소롱이 돌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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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수해줘! 악수해줘! 오케이! 잘 잡았어요. 형들 보는 거예요. 샤이니 형들. 잘생겼지! 안녕! 잘생겼지! 동물로!